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디스윗! 안녕하세요, 텐패스트입니다! 텐패스트가 KCON102024로 아이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형들 그거 알아요? 어? KCON이 홍콩에서 처음 열린대요. 맞아요. 그 시작은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더 기쁩니다. 또 3월의 마지막 날 30일, 31일 이틀간 진행되니까 진짜 잊지 마시고요. 네, KCON Hong Kong 202상은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 KCON official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해주세요. KCON Hong Kong 2024 is not only available on-site, but also on online channels such as KCON official, so make sure to stay tuned. 그럼 마지막 고우를 외쳐볼까요? 아유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하나, 둘, 셋! Let's KCON! 2. 3. 6. 7. 8. 9. 10. 11.